성경통독 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만약 그때보다 더 큰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에는 위기에 대응하는 아브라함, 또 위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 위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라며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뜻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마치 이런 일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두 부부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어느 정도 대비해서 말을 맞추어 왔습니다. 여정 중에 누가 당신더러 내가 남편이냐고 물으면 오라버니라고 대답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한 차례 겪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나름의 위기관리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두 사람을 지켜주시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위기에 대응하는 인간적인 전략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출산합니다. 나이 아흔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그들의 말을 비웃듯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웃음을 진짜 미소로 만드셨습니다. 사라는 이삭 출산으로 진정으로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과 행복에 균열을 내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요정의 몸에서 난 서자가 자기 아들을 업신여기는 꼴을 보지 못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 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솔함이 빚어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마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우물을 두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비멜렉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심이 너무 분명했기에 아비멜렉이 먼저 화친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 과정에서 우연히 과거의 사건 하나가 밝혀집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물이란 요즘의 유전과도 같은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두고 그 당시에 시시비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실 수 있는가?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스스로 깨는 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런 우리의 의문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나 대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어디까지 깊어졌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할 것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확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아브라함은 두 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요구하는 사건과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에 대응하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도 충분히 상의된 내용이었고 이 전략 덕분에 예전에 애국당에서는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인간적 방법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위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이나 그의 발걸음은 담담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